딴딴딴딴딴딴따따따따따따딴딴 워허 짜잔! 전조물 다 흩어져 버립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이 해볼 것인가?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고 중에서 최근에 나온 마스터 빌드 시리즈를 가져와봤거든요 스타워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75290 마스터 빌드 시리즈의 모사 아이슬리 칸티나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형 제품 너무 오랜만이고 3,187피스에 가격대는 469,900원입니다 제가 레고샵에 갔다가 실물로 보고 반해가지고 레고코리아에 요청을 좀 드렸고 보내주셨습니다 제품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타워즈 4편 새로운 희망의 한솔로와 루크 스카이워커가 처음 만났던 기념비적인 공간입니다 2004년에 4501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올드레고 스타워즈 제품부터 해가지고 2014년에 75052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고녀석도 또 발매를 해줬고 2년 전, 2018년에도 75205라고 79,900원짜리 비슷하게 또 발매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녀석들은 잔잔바리들 요 마스터 빌드 시리즈, 보통 UCS 시리즈라고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마스터 빌드 시리즈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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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피스 가까운 요 녀석을 대여섯 시간에 거쳐서 틈틈이 2, 3일에 거쳐서 조립을 해봤습니다 영화상에 단편적으로만 보여줬던 그런 장면을 레고로 표현해준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 녀석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75052 2014년에 발매됐던 거를 살짝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 47만 원 가까운 것이라면 요 녀석은 랜드 스피더가 들어있네요 모사이스 일칸티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랜드 스피던데 이 랜드 스피더는 들어있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랜드 스피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V35 랜드 스피더입니다 꺾여있는 부분들 표현을 해줬고 근데 이게 영화상에 거의 안 나와요 루크 스카이워커랑 벤케노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살짝 그냥 CG로 지나가는 그 정도 느낌을 봤었던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000Z001 랜드 스피더 그리도가 타는 걸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것도 제가 영화를 다시 보기로 찾아봤는데 여기 모사이스 일칸티나 입구에 요렇게 살짝 걸쳐서 서 있더라고요 그게 요렇게 또 발매가 됐습니다 요 녀석은 2018년에 나왔던 75205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구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살짝 펼쳐주면 일자로 벌어지게 되어 있고 뒤에 유백이 먹는 우물통 같은 걸 이렇게 밀어주면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요런 부분들을 재현을 해준 느낌 그리고 뒤에도 요거 수중 증폭기 타투인 행성에 보면은 요런 애들이 많습니다 타투인 행성이 사실 거의 사막이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규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규어만 21개입니다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2D2와 C3PO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 때문에 이 여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던 루크 스카이워크와 오비안 케노비, 벤 케노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갔죠 한솔로와 추바카가 또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는 너무나 귀여운 스톰트루퍼들 여기는 이제 모래쪽이니까 약간 샌드트루퍼라고 해야 될까요? 무장을 하고 있는 샌드트루퍼들이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요 녀석들이 듀백을 타고 다니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자 요 녀석은 이제 바텐더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로이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C3PO와 R2D2가 들어올 때 루크에게 그 녀석들은 쫓아내버리라고 해가지고 드로이드가 들어가지 않고 칸티나 밴드입니다 타투인의 비틀즈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마리가 넣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스족인데 혹할이 생겼고 더 소름끼치는 거는 풍성밴드입니다 누군가는 여자라는 얘기인데 누가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 노래 아마 들으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카린단입니다 R2D2를 발견을 하고 루크랑 뱅키노비가 지나가는 걸 보고 계속 밀고를 하죠 그래가지고 스톰트루퍼가 오게 되잖아요 그 녀석입니다 큰 비중은 없는 것 같고 무전기 할 때 목소리 이상하게 내는 그런 녀석이 들어있고요 요거 딱 보면은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닥터 에바잔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폰타바바가 들어있습니다 루크한테 시비를 괜히 걸어요 루크를 지금 밀치니까 폰타바바가 총 솔라하니까 뱅키노비가 라이트 세이버로 얘 팔을 잘라버리는 비운의 녀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기분 나쁜 웃음을 하고 있는 라브리아 실제로 지금 얘는 무표정이네요 그러면 분명히 투페이스가 될 겁니다 오케이 혼자 원샷을 받잖아요 요렇게 썩소하고 있는 요 모습까지 보여지는 라브리아가 들었고 요렇게 두 마리 만모나돈과 크루체칼파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처럼 생긴 요 녀석이 바로 카베입니다 좀도둑이라고 하고 여자라는 좀 그리고 자화족 자화족이 사실 여기에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넣어줬고 여기서는 또 그래도 좀 중요한 녀석 중에 한 명입니다 유명한 그리도 루크 스카이워커가 한 솔로랑 엘더란으로 가기로 계약을 하고 나갔을 때 얘가 솔로를 잡으러 왔죠 왔었는데 그렇게 앉아서 둘이 대화하다가 한 솔로의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짧고 굵게 살았던 고 녀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본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귀엽고 깨알 기믹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쁩니다 이거 살짝 이렇게 그냥 뗄 수 있어요 떼면 안이 더 자세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수분을 받아놓는 이 녀석들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빠집니다 여긴 더 크고 오른쪽은 왼쪽은 좀 작네요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 쓰레기장까지는 아니고 짜투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깨알같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망원경경 같은 게 또 들어있네요 이걸 이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영화상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느낌 여기 입구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입구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도 사실 뚜껑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이 돔 형태가 타투인 행성에 건물들의 구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뚜껑들을 다 열어주면 내부가 훤히 보이는 헌술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자로도 열어서 전체적인 내부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기억자로 좀 꺾어놓고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하나씩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매력 움직이는 그 장면이 지금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런 것까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C3PO와 R2D2가 이렇게 서 있고 원래 루크가 더 앞장서서 서 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바텐더가 드로이드는 들어오지 말게 하죠 너무 예쁘지 않겠습니까? 라이트 세이버 손잡이라든지 총 이런 부분들 호수 느낌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또 이런 식으로 서랍들까지도 표현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후문 안쪽에 청소 도구라든지 수납함이라든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둘, 세 개 양쪽으로 잘 되어 있고 만석일 때는 여기다가 좀 넣었나 봐요 반대쪽을 보여드리면 세 군데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작은 공간 그리고 여기도 만석일 때 쓰는 공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한솔로와 그리도가 앉아 있었던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칸티나 밴드가 연주하는 그런 느낌 원래는 7인조 혼성 밴드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한 다섯 명밖에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피규어에서는 세 개밖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이거는 폼이에요 뭐 아무런 기믹은 없고 여기에서 연주를 하고 한솔로와 그리도의 대결 장면 깜짝 놀랄 만한 기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도가 쏘았는데 한솔로가 또 먼저 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자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느낌 뒤로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오른쪽 뿐만 아니라 왼쪽도 여기를 보여드리면 하면 한솔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느낌 뚜껑도 한 번 닫는 모습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면 뚜껑을 다 장착한 범죄 속을 선수집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녀석 별채가 또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고 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져서 각각의 독립된 느낌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앞모습 출입구 문은 없어요 위 뚜껑들도 다 이렇게 열립니다 자연스럽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광물들 다 잘 넣어줬고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화의 정크샵이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뒷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열어져서 청소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비상용으로 총을 또 이렇게 소지해 놓고 있고 막 앙홍용도 보이고 이 컵도 보이고 뱀지 이런 것도 보이고요 키가 작기 때문에 단을 하나 세워서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는 상점들을 표현을 해줬고요 타투인 느낌의 어닌 너무 예쁘고요 컴팩트하게 넣으시는 게 좋으면 이걸 다 닫아 놓은 상태에서 좀 하시면 되겠고 또 조금 이제 넓게 전시하는 게 좋다 하시면 이런 것들 다 펼친 상태에서 기존의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를 가지고 계시다면 같이 좀 전시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모래색 밑판이 있으면 더 멋있게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은 75290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 마스터빌드 시리즈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스 아이슬리 칸티나의 확장판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스타워즈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예쁘고 아기자기한 레고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레고가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일이 다 사기에는 사실 좀 힘에 붙입니다 오늘처럼 협조를 드렸을 때 또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댓글로도 레고 제품들 어떤 거 해주세요 라고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리뷰까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힘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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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콰이곤진 받아가세요. 이벤트는 계속됩니다.